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바란디 노세대 우지노 지이찬가 겐기니나 칼을 안팎이나? 안팎이잖아 말투UNT 어? 아 깜짝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흫흐흐흐흐흐흐흫 Thoori 민va 지 diam og 아우 너무 적극적이야 어 뭔가 머리가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 나는 가끔 눈물이 흘러 어 에어리스가 왔네요 트로피도 받았다 아 이제 비켜볼래? 오케이 하늘이 보인다 아 그래 맞으면 죽는거죠 굉장히 불안하겠다 와 7번가? 월마켓이다 6번가가 월마켓 이에요 그럼 난 해봤으니까 패널패타지 7을 알지 월마켓 맘에 할 수 없을까 뭐랄까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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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누가 있었지? 콜레오네인가? 그런 애가 있었는데? 어 그냥 바로 그냥 7번가로 가제 원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한데? 이게 본작을 약간 비트는 게 있어요 지름길이 있었다면? 어 뭐지? 아야 6번가 슬램 한 몰 도로 여기서 떨어졌구나 폴리에이트가 원작 우리 이거 다 끝내고 원작 한번 해볼까요? 한글패치 같은 거 구해서 이거 제 생각에 리메이크가 뭐야 누가 있나 보다 리메이크가 그 원작이 없는 게 되게 많아 원작이랑 내용이 달라 슈스 탱크 아 얘구나 잉약점 아마 스팀으로 있을 건데 뭐야 매직 뭐야 매직 뭐야 매직 원작 원작 팬들이 하기가 좋은 거 같아요 오히려 근데 리메이크가 리메이크가 아니야 그래서 단점은 이제 새로 파이널 판타지 원작 안 해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지 스토리가 그건 단점 총 총속 아웃이 마법을 쓰네 치사하긴 아웃이 마법 코어 ㅇㅋ 아웃응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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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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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본작을 안 따라가는 것 같아 에어리스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 뭔가 루프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전에 클라우드가 우는 것도 그렇고 얘랑 또 싸우겠는거 아니야? 팔이랑 로봇팔 로봇팔 올리고 회전하고 태울 수 있고 놀아서 안해져만 크라우드 여기 왜 안타지? 떨어뜨리면 죽나요? 오 여기까지 올라가네 재밌다 무슨 꽃길 게임하는 것 같다 오 이걸 버틴단 말이지 잘하는데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어 콜라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만지면 위험하거든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야 아이씨 이제 클라우드니까 안 비워 어 뭐야 아 저기다 클라우드니까 안 반하지 우리같은 민간인이었으면 벌써 반했죠 얘가 아마 약점이 번개 인거 아닌가 어 번개 약점 그쵸 판에다가 판을 때려야 되네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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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마법진 제가 마법을 썬더라를 날릴게요 본체를 날릴게요 두방 들어가죠 썬더라를 한 번 더 날릴게요 두방 들어가죠 어 야야 나 죽는다 어 MP가 없네 야 나 살려줘 살려줘 오케이 표피 공격 마테리아도 올라갔네 아 포션이 많으니까 포션을 써야겠다 그렇지 로봇은 거의 번개가 국룰이죠 에텔도 하나 써야겠다 아 아 아 아 자다 일어나가지고 영웅의 쾌적 영웅의 쾌적 어디 무슨 시리즌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영웅의 쾌적 영웅전설 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5월달에 뭐 특별 계획은 없었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그래서 용과 같이 나 한번 깰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용과 같이 옛날 거 있잖아 지금 7탄 하고 있는데 예전 편이 궁금하더라고 뇌 새끼가 마법을 때려주겠어가 아니고 어빌티를 때릴게요 매직은 아까우니까 엔피를 아껴어야 돼 엔피를 아껴야 돼 원래 원작에서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건데 어천길 아이돌 마스터는 패스 왜 왜 패스 아이돌 마스터 팬들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관심은 없지만 팬이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이고 PC버전이고 저도 웬만하면 다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좀 편견 없이 안정판 벌써 구입하셨구나 그러니까 패스 했구나 잠깐만 여기 길이 있는데 어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뭐였어 잠깐만 좀 궁금하지 않아 또 가봐야지 저 마테리아도 있으면 저거 아 멋지나가는 길이구나 멋지나가는 길이였어 멋지나가는 길이였어 이쪽은 그렇지 아이씨 아이씨 안 돼 메가포션 여기도 길이 없네 막혔네 못 지나가는 길이였구나 근데 상자를 먹었으니까 어 와 얘들 좀 세던데 리피트 체인 리피트 체인 리피트 체인 얘들 세던데 ㅋ 버스터 차폭도 하잖아 얘들 아 더러운 놈들 오우 짜증나 이번에는 팔을 이용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올리는 거군요 잡기가 생겼네요 잡기 잡기 잡아서 들고 있으면 안 되나 칭찬은 약한 남자 난 백번했다 지금 냉정해 좀 해 줘라 아 잠시만요 에어리스 죽는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스포드 아니에요 벌써 20년 전에 죽어서 어? 잠깐만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템은 있다는데? 여기 마테리어 있다 여기 어? 안되는데? 어떻게 나가나? 일단 내려야 되나? 원래대로 아 내려봐 이씨 어? 나도 모르게 화를 이거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지? 일단 에어리스를 내려야되나? 응 어떻게 내려야 된다고? 누가 다른 애 먹는 애가 있는데? 이거를 못먹네 이거 어떻게 먹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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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가 난다 자 근데 이거 다시 주워야되나? 잡아야되나? 여기 어디다 놔야되나? 아 됐나? 태워야되나? 태워야되나? 녹색이라 별로 귀한건 아닌거 같은데 어 내려주기 그렇네 그렇네 맞네 그렇네 그렇네 맞네 귀한 메탈리안 아니야 봉인? 어? 첨보는 첨보는 메탈리안인데? 네 친절하게 알려주네 더이상 못 얻는다고 스퀘어 애닉슨 너무 친절해 됐다 스톱 스톱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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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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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냐 퍼즈밖에 안되네 이게 봉인이 뭔지 보려고 그랬는데 스톱 고찌고찌가 제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마테리아 봉인? 슬리플 수면침묵버서크 슬리플 아 잠재우는거 수면침묵 광폭화 이거 3개를 쓸 수 있는거네 수면침묵 별로? 별로? 수면침묵 여긴 뭔 길이여? 쥐가 있네 수면침묵 뭐야? 길이 이상한데요? 아 맵을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이런게임이 아닌데 수면침묵 아 쉬는대다 이것도 찍어갈뻔했네 코스모 살건 딱히 없구요 음? 살거 없습니다 벤체로 추가할 뻔했네 글쎄요 이거 좀 빨리 흥해가지고 빨리빨리 뭐든간에 어떤 내용이든간에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거 다시 하려면 한 번에 나오지 한 번에 나오지 쪼개나가지고 어쨌든간에 재밌게 하고있어요 지금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 나면은 파파안 세븐 오리지날 스티판으로 한 번 방금패치 있으면 해서 시간 나면은 파파안 세븐 오리지날 스티판으로 한 번 방금패치 있으면 해서 방금까지 녹아있던 흔적이 있군 방금까지 녹아있던 흔적이 있군 평화되면 스티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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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작은 거기도 퀘스트가 따로 있긴 한데 그것도 한 50시간? 50시간 60시간? 이런 걸로 이제 내용을 안 늘리면 되는 거지 내용이 늘어나잖아 쓸데없이 그냥 싸우면 되는 건데 원작에서는 재우는 게 있네 얘들 다 근접해라 쉬워 반격이 되잖아 다 이렇게 죽어 있어 다 이렇게 죽어 있어 네 다 이렇게 죽어 있어